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못 믿죠. 못 믿겠죠. 하지만 느끼고 있죠. 그대 눈빛이 사실이라면 그대 사랑이 식을 거게. 못 믿죠. 아니죠. 그럴 리 없죠. 우리 사랑했는데.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.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.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느낌은 이게 맞는 거라면 우리 사랑도 끝인 거겠죠. 아니죠. 아니죠. 그럴 리 없죠. 우리 사랑했는데.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.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. 더 이상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.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. 그 맘이 아니죠.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.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. 그래서 그 맘이 아니죠. prompt unless mín장 가르치dire 그 맘이 아니죠. 네. 안전한 남편